이번 매트 13번 경기 김원우 선수 대 고성현 선수 먼저 굳었어 지금 베이스 짚고 그렇지 목기 깊게 잡혔어 지금 너를 다리로 한 번씩 당겨줘 목기 깊어 성현아 지금 상대 준비하고 있으니까 힘 아끼면서 해 힘 아끼면서 목기 뜯어야 돼 지금 목기 너무 잡혔다 베이스 잡고 뜯어도 돼 최상규 MFA 김명수 선수는 1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파 겨드랑이 겨드랑이 최상규 MFA 주짓수랑 김동현 선수는 오브맨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형연아 점수 뺏겼어 지금 원우 계속 가 머리 박으면서 계속 가 팔꿈치 안으로 팔꿈치 안으로 목기 잡고 흔들어 형연아 계속 가 원우 계속 가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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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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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연아 형연아 시간 부정 3분 40초 형연아 멈춘다 형연아 멈춘다 원우 잘하고 있어 머리 머리 낮게 하고 머리가 머리 높다 형연아 몸이 움직이는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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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매들 조은석 선수 팀매들 조은석 선수 오우 원래 이익고 있으니까 겨드랑이 조심하면서 천천히 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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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발 발 힙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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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온다 오른쪽 뒤로 가 좀 더 뒤로 가 뒤로 가 어깨로 뒤로 걸어가 계속 걸어가 오른쪽 위로 감아 위로 감아 땡기 위로 감아 다리 위로 감아 다리 위로 감아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 2분 50초 천천히 힘 빼지마 팔 힘 빼지마 컴퓨어 오른쪽 쓸데없는 건 힘 빼지마 오른쪽 2분 남았어 움직여야 돼 그렇지 다리 위로 감아 천천히 위로 감아 천천히 힘 빼지마 오오오와 하야만 들어와 오오오 autora 오오오 uffy 뼈 Charlotte 왼손 더 밀고 오른손 더 밀고 잘하는 거 있잖아 오늘 급하다 급하다 점수 먼저 점수 먼저 머리 계속 박아 머리 계속 박아 머리 계속 박아 머리 좀 더 밑으로 머리 좀 더 밑으로 머리 밀어 머리 밀어 그렇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오늘 계속 가 점수 먼저 원해 점수 먼저 백조심 백조심 정신 차려 얼마 안 남았어 2분 남았어 움직여야 돼 1분 10초 오늘 1분 1분 움직여 바로 바로 움직여 거기서 어떻게든 그냥 움직여 오늘 팔 힘 많이 빼지마 팔 힘 많이 빼지마 그냥 개비기 해도 돼 그냥 오늘 50초 힘 많이 빼지마 오늘 서비션만 조심해 나 거기서 야금 야금 서비션 해봐 야금 야금 30초 30초 남았어 한 번만 빡 움직여 보자 다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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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빠져 원해 뒤로 빠지면서 시간이 30초 원해 30초 20초 25초 한 번만 움직여 봐 한 번만 계속해서 아 어딨어 10초 남았어 성현아 거기서 뭐 하나 움직여만 봐 원해 5초 더욱더 좋아 1초 1초 0obil 2초 1초 미사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